아 힐이 없네 정크래 타지 말고 힐하지 파라 파라 별 필요 없는데 여기 아니 덴마 근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아 내가 웬.. 잘 칭찬 안하잖아 열이형은 칭찬이 인색한 사람인데 덴마는 진짜 짱이야 같이는 나중에 나중에 10시에 같이 하자 10시에 아 여기다 박음 좋긴 한데 아우 여자친구랑 40불까지 올려서 대박 축하드립니다 대박인데 양유신이네요 양유신 게임 센스가 좋아 친축 가능해 자 열이형 31815 저거 뒤치 뒤치 본거지 둘 여기 잘못 들어왔어 너한테 기대가 크구나 내 포탑이 파악을 되고 있잖아 내 포탑 파괴됐어 너는 대단한 일을 해낼 거야 우리가 너무 전진했어 망했네 망했네 와 솔져 좋지 솔져 와 솔져 좋지 솔져 아 진짜 고속도로다 고속도 이렇게 뚫리냐 망했어 망했어 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궁 언제 찾지 공심로 자 한 번만 버텨 버텨 그렇지 자 버텼어 버텼어 와 맞았지 아 아 더 더 너무 정국이 다져오는다 왜 이렇게 먹어? 왠지 미치면 오고 이건희가 오늘 뭐 기사 떴다며 이건희 공격 이 척은 잠들에게 이 장면이 된다 이 장면에는 이 장면이 되는 것 같다 여기다, 이 장면이 유지하는 것 같다 이 장면이에 한 잔은 또 으악 이 장면에는 이 장면이 다행이다 여기가 이런 장면에 버려버린 것 같다 아 갠지 이런 갠지 호텔 아직 안 들어온다 또 지우면 돼 야 이번엔 좀 버티는데 애들 때미는데 그냥 때미는데 나이스 좋았어 상대방 궁 다 뺐어 좋아 자 개나타 궁 다 있었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근데깐 개나타 궁 수 있는 아니 공 수 없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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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는 신계 내줘지만 B는 공 수 없는 저거 내 포털을 잡으려고 야 들어옵니다 팔자 소리 났는데 오른쪽에? 인자 기급 아 인자 기급이야 고마워 어 많이 잡았네 좋아좋아좋아 우리 아니야 얘들아 거쳐라 아 저거 한번만 봐 홍명보다 다하고 옛날얘기죠 그쵸? 어 호랑이 담배 비교했음 그때 호날두 시벌이었는데 뭐 아 부조가 있었어 다큐수 싫어하는데 뒤에 온다 아니구나 아 나 뒤에 저거 자동차 상대편인데 이거 하자 놀았네 자동차였어 고철이 더 필요해 아 오늘 출근 5장 꾸물만 했어 5장 꾸물만 어 카라 안돼 어디야 빡치모는 궁 쓴다 우리 궁 한번 써줘야 돼 다큐수 듣고자 아우 젠정 다 끝났어 끝났어 자 좋았어 좋았어 이야 바스티온은 잘하지 아씨 어 바스티온은 진짜 재밌는거 같애 이게 둘이 때리잖아 때릴 때 딱 세워놓고 근처에서 이제 오는 의무가 낙금 되는거야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아 토르비언 토르비언이라 그랬어? 토르비언이나 언이나 영어는 괜찮아 영어는 발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한글은 단어가 그 발음이 딱 정해져 있잖아 영어 외국 영어는 그런게 아니야 영어는 자기 마음대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름 물어볼 때 스펠링 꼭 물어보잖아 스펠하고 되게 다르거든 지 마음대로 읽거든 영어는 어 그런거야 무식하게 또 그런거 지적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샵 다음에 3인 8인으로 피파 7시에 어 왜 왔어? 어 고마워 어 리퍼 없네 리퍼 아 리퍼 있어야되는데 내가 리퍼할까? 오늘 스케줄? 어 이따 받을게요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포탈 어우 장난아니야 바스티어 어 자 반응 빠른데 어우 아 저기저기 뭐야 파워가 업이라서 그랬구나 빨리 죽었구나 어쩐지 너무 빨리 죽더라 얘 못들어 임마 바스티 못잡으면 아 아 진짜 안주고 파하라 아 옛날엔 파서 치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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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일단 동점 동점하고 어 어 메르시 저거 때문에 아 죽을 각이 아닌데 원래 그렇게 되기다가 역사 한 방울 도망씩 다 나오거든 어 으어엉 와 상류장 타자 하나밖에 안 죽었어 대박 끝났네 나이스 자 오줬다 완전 고속도래 고속도래 아 진짜 웃기다 역시 어리왕 난 이건 내가 주겠지 아 궁짜랐구나 궁짜랐구나 나는 없네 희한하게 먹었어 희한하게 하이라이트 여기로 하이라이트 가지 않았는데 포탑이 많이 때렸나봐 궁짜른 것도 있고 아우 메달 하나밖에 없어? 아우 역시 메달 먹기는 솔저가 짱이다 아 이게 뭐야 쪼잔하게 41점 주든가 진짜 쪼잔하다 쪼잔 극치 와 이걸 1점 안 주냐 아이씨 아아 아 나 이거 참 섭섭하다 섭섭해요 아아 아아 어 심심한데 하이라이트 보고있자 어 돌아왔네 잡혔네 어 돌아왔네 잡혔네